안녕하세요. 청년부단사 심은고입니다. 저희 청년 2부는 오늘 9월 1일부터 29일까지 총 29일에 걸쳐 열방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첫 번째 스텝으로 아시안 하이웨이에 있는 32개 국가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. 특별히 이번 기도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했던 역대상 4장 10절의 야베스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. 우리의 기도가 나와 가정과 교회를 넘어 나라와 민족들로 확장되어지는 믿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. 이번 기도의 주제 말씀은 10편 2편 8절 말씀입니다.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옥으로 주리라. 할렐루야 주님은 나라와 민족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. 우리가 이 일에 반응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열방을 주실 것입니다. 이번 기도의 기간 동안에 날마다 중보자들이 그 나라를 향한 기도의 내용들을 청년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할 것입니다. 기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청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이 기도에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. We can change the world! 자세한 사항은 청년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.